한정보자도 한 1kg, 1kg 되는데 여기 보면 시원하고요 3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800원 정도죠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? 이게 사람들이 모두 적 pearls 일본으로 빼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영아니야 지금 시원하고 있어요 어, 제가 알아요 그래서ислые 스포츠가 공급될 때 미국이 어, 그럼 한국은 그냥 직접 하세요 그리고 개인 등으로 한 번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한국은 미국이 이제 한국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 분 말라카를 보셨는데 차두리랑 차분구를 기억하세요 와... 지금 59살인데 80년대 차분구로 3,000원 정도 나왔어요 신민길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 택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랩은 기다리고 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5km 이내는 택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림기풀 때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900원 800원 정도 신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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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세요